갑국은 전형적인 정보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요. 단 T1 시기의 의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했대요. 아 그럼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같이 선출하는 게 바로 대통령제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나라가 대통령제 국가라고 했을 때 ABCD당의 의석수를 더해보면 항상 100석이 나와요. 아 국회의원 100명 있는 대통령제 국가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봤을 때 1번 T 시기의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. 용이하다는 건 쉽다는 거죠. 그런데 T 시기를 보면 다수당은 A당인데 C당의 의석수는 32석밖에 안 돼요. 어 그러면은 C당이 뭘 하려고 했을 때 사사건건 행정부 수반이 뭘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당에서 다 반대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. 왜? C당 잘 되는 게 싫어. 너가 못해야 다음에 우리 당 소속이 당선되지. 당선되지. 네 이렇게 되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지 않겠죠. 그 다음에 2번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에 열림내각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. 어 근데 열림내각이라는 건 의원내각제의 특성이죠.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열림내각이 등장하지가 않아요. 그 다음에 3번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. 라고 했는데 T 시기에는 다수당이 C당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T 플러스 1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과반 정당이 같죠. 그러면 법률안이 A당이 원하는 법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. 어 그럼 우리 당이 한 건데 우리 당이 당연히 밀어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1 시기에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맞다. 더 도와줄 거다. 이런 식으로 대립 가능성이 낮아진다.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. 이렇게 해야 옳은 답이래요. 그 다음에 4번 T 플러스 1 시기에 비해 이 시기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다. 내각 불신임 또한 의원내각제의 요소죠. 대통령제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. 5번 T 플러스 1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2 시기에 여기에 비해 여기가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그거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때 A당 소속 사람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건 같아요.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. A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가 과반이 안 되게 됐죠. 그러니까 나머지 당이 다 반대를 하면 A당이 원하는 정책이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가 갈등, 대립할 가능성이 이때보다는 이때 더 높아지는 거죠. 이때는 다수당이 A당 같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겠죠. 대립 가능성은 이때 더 높아진다.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